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안철수 입닥처 이런 이야기를 다 그냥 가시입성 이야기만 하죠. 안철수 입닥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국회 주변에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일치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칸막이 미다지 이런 방에서 한쪽은 안철수가 안고 한쪽은 이준석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뭐 이렇게 이준석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서 이준석이가 저 다른 방에서 뭡니까 안철수 씨 입 좀 담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심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이 이 말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신문들은 그냥 이것만 다루는 겁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식당 옆방의 고함 이준석이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시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어제 올렸던 글입니다. 이준석은 어떤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의 신당 창당 소식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아주 어렵게 국민의힘의 공천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4.15 총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이준석은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즉 조작값 35%로 노원병에 승리한 선거였지만 남조선 선관위가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승자를 패자로 만든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다면 선거결과는 이준석이 2083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의 조작값 35% 상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후보 간 득표수 증감 작업을 결과 이준석이 9172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2083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긴 선거를 남조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917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2083표로 승리한 후보를 917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음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이른바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하면 어떤 경우라도 조작에 사용된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이준석이 다시 노원병에 출마해 같은 후보가 겨룬다면 그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수준의 사전투표 부풀리기 7.5%가 적용될 경우 이준석은 9275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이렇게 해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로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조작작업이 일어날 경우에 이준석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수준을 5%로 낮추더라도 이준석은 5494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조작범들이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1% 수준까지 낮추면 이준석이 겨우 5698표 차이로 목숨을 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2020년 4년 총선에서 조작범들은 최소한 강서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값인 사전투표를 7.5% 부풀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5%만큼 조작하는 경우 국힘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3곳 경기도 58개 지역구에서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표수 조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일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사심이나 거짓 없이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예상합니다. 혁신이 어떻고 신당이 어떻고 인재영업이 어떻고 등은 모두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근본 문제는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제 글을 올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시켰게끔 이게 이준석의 여러분들 성적표지 않았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조작하기 이전에 2083표로 이준석이 이긴 선거입니다. 그리고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자천을 훔쳐서 더불당의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조선 선관위가 9172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했다 발표한 겁니다. 2024년 총선의 7.5% 부풀려가면 9272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준석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1%, 2%부터는 모두 다 이준석이 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이렇게 다 계산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여러분들 계산을 한 겁니다. 7.5% 조작하게 되면 이준석 5만 천표 김승환 6만 천표 거의 만표 가까운 차이로 패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심이나 어매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